금요일인 18일 늦은 오후부터 19일 새벽까지 남해안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. 기상청은 가을철 많은 비로 인해 배수로가 막히지 않도록 사전 점검 등 침수 예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. 주말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음 주 초 다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부산과 울산, 경남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. 한편 기상청은 19일 비가 온 이후 북쪽 한기가 남아하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고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이고 100m 이상 높은 산지에서는 일부 약한 눈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.